한 판도 하고 멋있게 이기기 49만 9천원 선생님 본인돈 맞으시죠? 수고가 너무 높은데요 선생님 아이엠 리치 단 워리 마이 프렌드 아 이상한데? 저게 맞아? 3판 3승 80만원 아 이거 어디서 본장면인데? 가격이 시발 80만원이랑 40만원인데? 야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은데? Do you know 애플 시리? 아이엠 리치 아이엠 리치 아이엠 리치 이럴줄 알았다 씨 15 잠깐만요 선생님? 잠깐만요 왓더팍? 아 근데 장난이겠지? 농담도 참 농담 지렸다 우리 사미라 누나 농담 지렸다 어 아토록 점화네? 점화 아토록스? 쏴아! 일단 쏠킬 좋고요 아 근데 오늘 폼 여러분들 저 괜찮지 않아요? 진짜? 오늘 폼 괜찮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더블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뭐야 아 15 아 뭐만 하면 15야 진짜 원딜 원딜새끼들 아 뭐만 하면 15래 그냥 아 아 좀 위험하긴 한데 이거 제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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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저는 그 숫자 제일 싫어요 진짜 그 숫자 너무 싫어 너무 킹받아 여기서 이기면 몰라 여기서 이기면 사미라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어 그렇지 해치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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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레이저비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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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트록스야 늦지않았다 저어열 점화 들고 오르나한테 솔킬 두번 따였습니다 전 이길 자격이 없습니다 설렌치시죠 빨리 설득해라 아트록스야 아직 늦지않았어 어 Volume 터롤! 오와! 적을 처치했습니다 탑차이! 적은 전사적 얼마나 더 해야 돼! 아니 저만의 아트룩스 솔킬 3번이면 이거는 진짜 오... 아트룩스야 빨리 말해 저 오른한테 솔킬 3번 따였다고 말해! 전 이길 자격이 없다고 빨리 말해 그는 똥나무를 짊어지고 싶지만 답된 거라 똥나무를 혼자 짊어질 기회조차 없다 야 근데 진짜 왜 오른 1티어지? 아니 밑에가 다 터지는데 어떻게 1티어지 이게? 어째서? 다른 오른 유저는 아래가 이기나? 아니 아래 안 이기면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? 아니 비기기만 해도 내가 해줄텐데 내려가서? 어어? 이놈들 봐라? 저게 뭐야 이게 어어? 어 이거 보자보자 하니까 이 녀석들 봐라? 아주 그냥 랄지가 따로 없구만 아주 아트룩스야 빨리 말해 전 이길 자격이 없다고 빨리 말해 살림투표 올려! 아트룩스야 빨리 말해! 아트룩스야 아주 늦지 않았다! 저 오른 이 진흙골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답차이 개쩔었어요 빨리 서림창 올려 알겠어? 빨리! 시간이 없어 아트룩스야! 시간이 없다! 답을 이기셨으니 게임은 제가 이기겠습니다 ㄷ ㄷ 이게 말이 되나 이게? 아니 어떻게 상대 10킬 0데스 8어신인데 우리는 2킬 8데스지? 그리고 상대 정글은 10킬 0데스 7어신인데 우리는 어떻게 0-40이지? 이게 말이 되나? 버그인가? 이거라도 먹자 이거라도 우리 강타 없잖아 으앗! 나이스! 뛰었다! 야 빅토르 어디갔냐? 우리 빅토르 우리 빅토르 모신 분 자! 더블킥! 아트룩스야 아직 늦지 않았다 아트룩스야 지금 마지막 기회다 아트룩스야 빨리 설득시켜라 빅토르는 안 보이는데 서림 잘 보이네요 우린 못하니 점프 됐습니다 접 점프 됐습니다 아아악 점프 됐습니다 예정 아아아아아악 으아악! 저쪽은 이승일 생패 1트롤 1정불이 되는 건가요? 아ολ 형형 탑차이 오지게 난다 정말? 일티어 갓 챔들고 지면 어떡해 사과하지 ... 정신을 차려보니까 0점인데? 오전 2승 0패 1생배 1투로 1킹텀 무패 미쳤다 미쳤어 이게 1티어? 패배를 몰라요 이야 2승 0패 1생 1투 1킹 승률 100% 고춘이가 나간다 아 이걸 한 판도 안 지다니 1생배 1투로 1킹텀은 점수 안 깎이나요? 네 안 깎여요 점수 안 깎입니다 지지 않았기 때문에 깎이지 않아요 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0점 시작이었어요 오니?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놀러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왜요 여러분들 나갑니다 저는 내일 오후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한 판도 하고 멋있게 이기기 49만 9천원 선생님 죄송하시는데 몇 년생이시죠? 선생님 본인 돈 맞으시죠? 액수가 너무 높은데요 선생님 몇 년생이시죠? 액수가 좀 높은데요? 선생님 액수가 좀 넘네? 닉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 모어 라운드 엔드 유 윈노 10만 아우 월드 아이유 29 무슨 몇 년생이야? 몇 년생이야 빨리 말해 몇 년생이야? 93 무슨 띠야 무슨 띠 빨리 말해 하나 둘 칸 루스터 오케이 저게 닭 맞죠? 아 영어 쓰지 마 나 영어 몰라 웨얼 아이유 프롱 미국 사는 한국인 아 저거 한 16살도 저정도 영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환불 안 해주면 그만이죠 그쵸? 오케이 렛츠고 병원야 매일 오면은 바로 지워버려 그냥 보지도 말고 지워버려 그냥 매일 오기만 해 그냥 아 아프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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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애 리치 단 워리 마이 프렌드 아 근데 저 정도 영어가 딱 중등 영어 초등 영어 아니냐 저거?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짧지? 이거 나도 이해가 가능한 회화인데? 아 이상한데? 아 저게 맞아? 모르겠다 야 매일 탈퇴하면 그만이야 3판 3승 80만원? 어? 잠깐만요 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?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? 아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? 이거 어디서 봤지? 어우 너무 익스펜시브한데? 가격이 10월 80만원이랑 40만원인데? 이 정도면 여권 확인해야겠는데? 이 정도면 여권을 아니야 근데 또 너무 너무 의심하는 것도 실내긴 해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리을이은 크크 도망간 줄 알았지 크크크크크크크 환불이 아니고 승리했는데 GT하면 개 웃기겠네 아 GT! 오우 쉣! 아 솔로킬 보여달라고? 오케이 여러분들 학교 영어 시간에 졸지 마세요 이즈! 저도 찾았습니다 갑게 갑차이 땡기 소 마치 하하하하하하 플리즈 쭈아악! 아 아 어메이진 플레이어 하하하하하하 아 얘 컨셉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서울 사는 잼빈인데 아닌가 어이 미치겠네 이거 잇 마이 머니 앤드 아이 헤브 에이 락 던 워리 아 얘 너무 웃겨가지고 디스 원 이즈 포펀 아 러브 유 아 러브 유 와우 아 캐 도잇 위 캔 도잇 섹스다 섹스 아 왜 심할 아는 영어 단어가 섹스 이런 거 밖에 없어 대화가 안돼 영어 시댕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뭐라는거야 저 돈 많이 받는다고...? 저 돈 많이 벗나고 아 씨 야 어떻게 벌어 клуб 오는 사람인지 물어봐 헬스케어? 어 요즘에 헬스케어 주식이 오르긴 했는데 근데 왜 내 방송 왔어? 아 채널 시작부터 갔다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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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더팍 에이 홀리모리 과칸 몰리 롤리 폴리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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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폴큐어 폴큐어 아 나 게임 집중 하나도 안 돼 나 지금 오만가지 생각 다 들고 있어 지금 형 뭐지 진짜 진짜 뭐지 쟤 뭐지 오니? 어? 뭐야 이거 오니? 뭐지 이거? 왜 이러고 있어? 어? 이거 멋있게 게이브로 위 구인즈 레프트 아아 윈 멋있어 어 캐리 어 캡체이 소환석이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소환석이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승리! 와우! 어메이징! 인크레더블! 야스! 아이 기브 유일 모어 트라이 머디께 아 나 근데 나 집중이 안 돼 그냥 두 개 승리 탁탁 누르고 튈까? 아 나 집중이 안 돼 이프 유투 아이 윌네버 컴팩 번역기 플리즈 그럼 안 돌아온다고? 오케이 리트라이 리트라이 아이 헤브 더네이티드 투 아더 코리언 스트리머즈 다 스트리머한테 백만 원도 쏜다고? 아이 엠 리치 두유노 애플시리? 어? 아이 엠 퍼킹 리치 knock 아이 엠 퍼킹 리치 두유 히어미 진정해 돈은 영원하지 않아 친구야 한국어 알아듣지? 그래도 좀 아껴쓰는 거 어때? 벌써부터 불안한 건 나뿐인건가? 그니까 씨 입 누가 다시 보기 틀었냐? 다시 보기 막히지 않았나? 아 나 체할 것 같아 원래 좋아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나 막판 해야겠다 라스트 마지막 팡 할게요 안되겠다 나 이거 방송 못한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사람이 분수에 맞게 받아야 될 것 같아 I am rich 노 먹티 개입으로 HTTPS 뭔데 이거 뭔데 저게 뭔데 야 한번 니네 들어가 봐 님들 들어가 보세요 한번 저거 뭐야 왜 우리한테 그래? 아니 이상한 사이트일 수도 있잖아 야동 사이트면 어떡해 어? 우와 이게 뭐야?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 이거 맞아 이거 미국 그건데 이거 얼마야 이거? 3억? 3월 인컴 잠깐만 드디어 귀인이? 잠깐만 1month 잠깐만 이거 드디어 왔나? 나 심장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 근데 듣고 있죠? 저 막판 I am very tired last game final round let's go 저 사이트 그냥 남의 계좌 사진 찍은 걸지도 몰라 근데 저 말도 맞는 말이긴 해 미치겠다 야 근데 저 정도 컨셉이면 인정해줘야 돼 맞든 아니든 음 if you doubt me one more time I cancel 음 음 음 음 아 오케이 800.000 이즈 3 라운드 3 윈 오케이 이기면 한 판 더 아 피곤한데 2단계 드디어 또 섹시 해달라고? 그거 안하는데 이기면 나 부금이 없는데 그게? 나 퇴근 시간이야 이 녀석아! 받고 싶지 않냐 이런 거야? 안 하면 돈 안 준다고요? 야 너 가라! 안 하란다! 다! 다 가! 안 해 안 해! 돈이 없지? 고고놈!!! 안 해 임마! 다른 스트리머 찾아가라! 뭐 돈이면 다인 줄 알아? 나도 안 받아 이 녀석아! 돈 애꼈어! 그 돈이 영원할 거 같아? 돈 애꼈어라! 내가 왜 안 했냐면 저 형님 왠지 돈 계속 쏘시면서 이상한 거 계속 시킬 거 같아 그러면 방송 이상해지거든? 조금 꺼림직했어요 조금 좀 찝찝해 내가 조금 편하게 방송을 못 할 거 같아 딱 마지막에 돈 받기 싫어 이거에서 딱 이건 아닌 거 같아 멋있는 녀석이니까 대신 내가 이거 준다 timed 돈 주니까 좋아한다구요? 그거랑 그거랑 다르지 그 돈이랑 이 돈이랑 똑같나 옛날에도 제가 아프리카 할 때도 그게 있었어요 진짜 옛날에 시청자 한 20명 있을 때 그때 회장님 있잖아 뭐라 했냐면 상이탈이 사진 보내주면 선제시하라 했어 상이탈이 사진 혹시 얼마 생각하고 있냐 진짜 그런 적 있어 나 시청자 20명 때 안 했어 이게 휘둘리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져 그리고 저분 입장에서도 사실 돈 많이 쓰는데 본인 말 귀 기울어주는 분한테 쏘는 게 좋지 그저잉? 그냥 하이텐선 뭐해서 아니 나 근데 이제 방중 시간인데 너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무튼 뭐 야 뭐 근데 솔직히 하는 게 맞지 진짜 뻥 안 치고 솔직히 그냥 저분 말씀 들어드리고 돈 챙기는 게 맞아요 야 알량아 자존심이긴 해 솔직히 말할게요 맞아 돈 챙기는 게 맞지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나 사나이 고춘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와 시우댄 그래도 저거는 받는 게 낫지 않을까? 그게 맞아 남는 건 돈이긴 하더라 흑 야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야 우냐 나이 운다 야이 운다 야 이 운다 자막 아 그것도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천천히 넘어 가면 지금 한 번만 또 또 또! 이 순간 편하겠지? 배부르겠지? 그 한 번이야? 그 한 번이야? 그렇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허세 부리면서 이 놈의 시끼야! 막 이런 거 못 한다고 이제 그냥 돈 주면 행응한다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솔직히 내 방송 끝이 끝난 거야 진짜 그러면 그럼 왜 봐?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때는 이게 맞다 뭐야 저거? 일 뭐하고 참 있어요? 얘 나 피곤해 친구야 두시라가지고 지금 피곤한데? 심지어 랭갈아서 이거 딜기도 안 돼 아유아유아유 적에게 탈했습니다 멋있게 할 수가 없는데? 야 내 마음이 편해졌어 너무 막 돈으로 막 하면 안 돼 나중에 한국 와서 술 한잔하고 어? 밥도 먹고 이렇게 친해지는 거지 여기서 가 나중에 한국 오면 연락해 아이고 투 코리언 준 24th 줄라이 9th 6월에 온다고? 온 다음에 오지마 나 낯가려 아 나 어제도 한 3시까지 하지 않았나 방송? 나 어제도 정말 늦게까지 하다가 응애하면서 가는데? 에이 친구 나 막판하고 가야될 것 같애 마감시간이야 마감시간 문 닫았어 땡큐 땡큐 그래 그래 다른 딸은 나도 미안해서 그래 다른 리액션 좋은 친구들 많아 그래 그래 땡큐 땡큐 어우 마음이 편해졌어 야 쏘이지 그거 그거 보고 싶은 걸 솔직히 이해하거든? 네 그것도 이제 보내줘야 돼 쏘이지 쏘셋지 그게 여러분들 제가 방송 시작 때부터 했던 거거든요? 내가 질렸어 내가 그거 언제까지 하냐 그거 아니? 가야 돼 어제도 너무 무리해가지고 좀 피곤해 내가 저분의 그 액수에 대한 내가 리액션을 못 할 것 같아 그게 부담스러워 난 천원 펀치가 편해 아 재밌었다 그래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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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그냥 5,000원 펀치 정도가 적당해 아무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올 수 있겠죠 저? 어제는 새벽 3시 오늘은 새벽 2시 20분 내일 저 올 수 있겠죠? 아무튼 내일 오후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